정지영의 배경 정지영의 배경 정지영의 배경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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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행하니 뭐가.... 일단 열어볼까요? 하나 둘 셋 어머니? 이때 대결Х려 downstairs 큐티박스의 싱글1집 앨범명 비욘드 ول이비에 대한 자식만의 키워드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?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서 잘 그리는 사람? 그림 잘 그려요? 자신이 있는 사람? 자신 있는 사람? 굿? 워스트? 몰라요 몰라요? 네 손으로 하는 건 잘 하는 편인데 할 수 있게 보여요 시작 시작 뭘 그리지? 그냥 키워드? 어려워 저는 퇴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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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르텟이랑 돼지랑 솔직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돼지 그린밖에 없어 아 언니는 카메라도 돼지를 그리고 본인도 돼지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 크게 그리면 그래도 좀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? 맞아요 크게 그려야지 예쁘니까 크게 크게 생각하면 말이 없어지 집중하는 스타일 저도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 이제 오 사라 벌써 뭔가 그리고 있어 어? 재린아 우리 얼른 그려야 돼 와 뭐? 빨리 빨리 네 지금 마음? 네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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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진짜 그리 못 그린다 화이팅 마무리 기우드 우리는 할 수 있어 기우드 우리는 할 수 있어 언니 언니들 언니들 집중 집중 와 재린아 책상 움직이지 마 언니들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오케이 저는 귀여워 저는 약간 슈퍼마리오에 나올 법한 모두들 빠밤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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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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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처리 다 나올 때 그렇게 해주세요 좋다 좋다 아 좋다 제가 진짜 그림을 완전 못 그리거든요 일명 초딩 저도 어때? 나는 초등학생 그림 고등학생 때 제가 책상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제 앞자리에 앉았던 남자 사람 친구가 내 그림을 보더니 야 초등학생 그림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답니다 긴 자리로 이거 뭐라고요? 큐큐큐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요 오 좋아요 안언니가 제일 귀여워요 귀여워요 고마워요 이런 거 잘 알아듣는다니까? 그치? 항상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언니 예뻐요 언니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팀이 Mitte 와아아 Kahiko 귀여워 귀여워 붕붕댄스를 그렸어요 손 직가댄스 정작단스 손 직가댄스 너무 잘했다 하나, 둘, 셋! 귀여웠다 저는 아르기입니다 예쁘게 나왔나? 네, 진짜요 예뻐요 이거 뭐예요? 아모리예요 미안해요 하나, 둘, 셋 빠밤쓰 귀엽다 빠밤쓰 쿡쿡거리는 제 마음의 소리가 퍼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욘더피비의 포인트라고 키포인트라고 뽑았고요 컨셉에 맞게 귀엽게 쿠키를 넣어봤습니다 더 귀여워 어때요? 너무 귀여워 잘했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요 우리 우리 짠 우와 귀엽다 계단을 그렸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매번 레벨업, 레벨업, 레벨업 레벨업 두구두구두구두구 귀여워 뭐예요? 저기도 귀여워요 이거는 뮤티박스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첫 번째? 네, 첫 번째 앨범이라서 아직 우리가 어떤 아이돌인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, 퀘스쳐? 아, 퀘스쳐! 했어요 짜잔! 보여주세요 우리가 비아누스 비비잖아요 뷰티박스 여기는 우리 여섯 명이에요 비비 여섯 개 있어요 아, 그럼 이거 나 할래요 난 리더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시작해 프라이트 여기는 우리 팬들이랑 우리 재밌게 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어센스 중국으로 한국인 글어케 데이터 rail 3 2 2 2 2 3 2 둘 3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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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다들 굿바이 커뮤스